인사권을 행사하기 이전과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윤 총장을 가장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했고 이후 사건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만족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나이를 붙게 된 남자들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남자 문재인 1953년생입니다 66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배치하는 곳에 그의 구상이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자원인 에이스컵 인재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권력구조 개편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성공한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종의 공수처라고 불립니다 공수처는 맞대한 기소권을 쥔 검찰개혁을 목표로 논의되었고 판사, 검사, 경무각군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권분립에 위반될 소지가 강하고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또 다른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하나의 권력개편의 축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로 옮기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제도의 틀은 중국의 공안제도인 행사소송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집권 중후반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완성시킨 대통령으로 자신을 기록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국방 분야에서 지금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회수 전시작전권을 가져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그런 욕망을 갖고 있죠 그는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신의 바람을 여가없이 드러냈습니다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 기대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카드 두 장을 권력구조 개편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장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다른 한 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단도 입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문 대통령의 구상을 따를 것인가 혹은 조국의 구상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조국과 권력구조 개편 작업에서 윤 총장이 순탄지 않을 것을 보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원칙과 소신이 비교적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앞뒤를 별로 고려치 않는 사람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그는 자식이 일단 없습니다 이것저것 후일을 생각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낮음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늦게 결혼하는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통장에 달랑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조직 내에 선후배 사이를 돈독히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남자이고 강직하게 살아온 남자에게는 나름의 로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오래 기록되고 싶은 사람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구조 개편 작업에서 조국의 손을 검찰총장이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법안 그 자체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윤 검찰총장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부분에 염두를 돕고 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간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 머리에서 나올 법한 그런 개정안이죠 윤 총장은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염원처럼 권력구조 개혁을 자신의 방식대로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은 이런 점에서 보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완성이란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어쩌면 잘못 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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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